투명 유리잔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와인잔을 영역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에서 서브젝트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추가로 영역을 선택할 부분과 영역을 제외할 부분이 있으므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닦기 대가로 키, 열기 대가로 키 눌러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하실게요. 여기서는 15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인잔 하단을 드래그해서 추가로 영역을 선택을 해주실게요. 손잡이 부분도 드래그해서 추가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물방울 부분은 Alt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제외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Move 툴을 선택하시고요. 배경 이미지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할게요.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Ctrl T키 누르고 바운딩 박스의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nter키 눌러서 확정을 지어주시고요. 원본 이미지는 유리잔 안쪽에 흰색이 있기 때문에 뒤쪽 배경 이미지를 투영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 느낌이 안 나는데요. 투명한 유리로 만들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시고요. 맨 위쪽의 블렌딩 옵션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This 레이어의 오른쪽 슬라이더를 Alt키 누른 채로 클릭해서 분리를 시켜주시고요. 분리된 왼쪽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이때 유리잔 이미지를 잘 관찰을 하셔야 되겠죠. 배경 이미지가 투영이 되면서 너무 투영이 되면 안되므로 수치는 약 180정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OK 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유리잔은 어느 위치에 놓더라도 이렇게 투명한 효과가 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